최악의 맛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맛은 좀 어려웠어요 최악의 맛 그쵸 사실은 항상 어려운 게 우리가 어쨌든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라는 마음은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반전적인 이야기들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최악의 종목을 좀 갖고 왔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악의 맛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 요즘에 주가가 제일 많아요.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신규상장주에요 아 그쵸 저번에도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신규상장주는 쉽게 접근하지 마셔라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공모를 했다면 1000대1은 기본 나와요 경쟁률 그러니까 따상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따상 나온 다음에 한 2-3일 정도 있다가 차익실현이 확 나왔어요 요즘에는 상장 다음날 차익실현이 확 나오고 최근 같은 경우에 그냥 상장일에 급등했다가 그날 바로 차익실현이 나와요 잘 팔아야 겠네요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급등할 때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그냥 던지는 걸로 예 과감하게 그쵸 과감하게 더 가면은 내꺼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게 공모 받아서 뭐 수익 얼마 안 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몇 주 받지도 못하는 건데 경쟁률 너무 세서 그래서 상장할 때 바로 털고 나오시는 게 좋다 반대로 말하면 상장주 매수하는 거 진짜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3주에요 근데 아직도 상장주를 고점에서 사서 물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상장한 종목을 타시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주로 가져오지는 않았구요 네 상장 돼 있는 종목 중에 nc 소프트를 가지고 왔어요 n 소프트는 제가 예전에 최고의 맛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리니지 네 리니지 이번에 최악의 맛으로 바꿔서 갖고 왔어요 n 소프트는 아무래도 제가 좀 직접적으로 다른 게임 주보다는 더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리니지가 결국은 n 소프트를 먹여 살립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리니지라는 ip 에서 나와요 특히 pc 리니지는 지금 출시된 지가 2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출시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된 리니지 m 이라는 게임이 그룹 플레이 1위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nc 소프트의 말 그대로 주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문양 사태라고 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게임 내에서 뭔가 도박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저장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불만이 생긴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롤백 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쓴 돈을 환불해 주는 게 문제였는데 현금으로 환불해 주지 않고 게임상의 재화인 다이아라는 상품으로 환불해 줬어요 그것도 쓴 돈보다 적게 다 보니까 유저들의 반발이 엄청 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상을 n 소프트가 하기는 했지만 일단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보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게임 게시판에 가보시면 됩니다 게임 게시판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냐 게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냐 이것들을 보시면 투자하신 데 도움 되시거든요 요즘에 n 소프트 리니지엠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워낙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전처럼 리니지엠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문 부호는 일단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n 소프트는 최근에 반등한다고 해도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반등을 더 크게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작을 한번 체크해 보면 블레이드 엔소 2라든지 트릭스터 M 이런 신작 성과가 관건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n 소프트는 리니지라는 IP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게임사에 논란이 되는 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예요 맞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이 리니지엠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확률은 이제 게임사의 비밀이다 이러면서 이제 안 알려줬는데 리니지는 이제 돈이 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데 확률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확률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야 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게임사에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게임주는 약간 양극화가 돼 있어요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되면 급등을 해버리고 이렇게 확률형 논란에 큰 종목군들은 조금 눌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도 게임주 내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NC소프트가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분도 엄청 많은데 요즘에 보시면 국민연금이 조금씩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가 조금 더 나온다면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NC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연기금에서 매도가 더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최악의 맛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저는 조금 코디엠이라고 개인투자업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크진 않은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감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투자업원들이 네 그렇죠 자본감소죠 네 감자 자본감소인데 그 무상감자를 씁니다 더 쉽습니다 그러면 네 무상감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림을 보였어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떠나서 시총이 5천억 밑인데 주식수가 1억주 이상인 종목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식수가 많은데 시총이 5천억 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세를 발행해서 주식이 계속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해서 당기는데 알고 보면 재무제 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악재가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투자법을 정해놓은 게 뭐였냐면 시총 5천억 이상에서는 뭐 1억주 이상 있는 것들 재무제표를 좀 보고 시총 5천억 밑에서는 1억주 웬만하면 이하 종목을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감사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저번 주에는 감사보고서 스탑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제출했지만 영업이익을 보니까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을 못 쫓아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LCD 장비 LCD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니즈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수가 많은데 가장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나왔고 감자 이제 좀 했으니까 터널 안 되길 바라고요 하지만 다른 종목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걸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식수가 시총 5천억 이상 5천억 이하인데 근데 지금 주식수가 1억 주가 넘는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영업이익 적자가 마이너스 50억 이상씩 지속된다 이럴 경우는 거의 리스크하거나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